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강원 강릉 지역에서는 불길과 함께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려서 주민들의 신고가 관공소와 언론사에 쇄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주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됐습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고 이에 대한 아마 대응 차원의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군과 미군의 전략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공모함은 웬만한 작은 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 정도의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외교 논란도 조금 있기는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합참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오전에 한미동맹의 결혼한 의지가 표현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이 최근 들어서 정말 눈에 띄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들어서 20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 데 이어서 최근 열흘간 5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경우는 숏레인지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도발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보더라도 사거리 우리나라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4,500km로 보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4,600km로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의 안보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것을 롱레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때문에 지금 사실 유엔의 제재결의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도발을 했다는 것에 상당한 심각성을 한미일이 동시에 느끼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열도를 넘어서서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요코스카항으로 갔던 핵항모를 다시금 동해상으로 교환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원래 이 전략 자산들이 배치되는 그 위치는 극비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항모가 다시 배치가 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과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